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기분 좋게 살아라. 여러분 뉴욕타임즈 베셀러 1위 머니룰 많이 좋아하시죠? 그 머니룰의 작가들이 Q&A 방식으로 질문에 관해서 답한 내용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한 푼도 없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여요. 질문입니다. 예전에 친구가 저더러 전화해서는 나가서 뭐 좀 먹고 영화나 보자고 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이틀 후면 급여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죠. 아파트에 먹을 건 넉넉히 있었어요. 그다지 좋은 건 아니고 스프랑 시리얼이랑 곡물과자랑 땅콩버터와 크래커 등이죠. 긁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 없는 게 지긋지긋해요. 어떤 친구는 나만큼 일하지도 않는데 돈은 많아요. 집에서 돈을 붙여주는 거죠. 어찌나 부럽던지. 저도 학교로 돌아가서 더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동안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누가 돈 좀 팍팍 대주면 좋겠어요. 자 답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언제든 아주 생생한 일을 겪는 동안에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재정상태가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재정상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 상황에 관한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다고 끔찍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도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 상황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곧 급여가 들어올 것이라면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때보다 기분이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이지요.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서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것은 현 상황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잘 흘러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황이 꼬이면 기분이 나빠지지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조건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비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행동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조건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파동의 관점에서는 세상과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물리적 행동보다 파동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노력한다면 사고의 힘과 효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알고 적용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동안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 불편한 상태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새로운 욕구를 발산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더 안정된 상태를 돈이 넉넉한 상태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소득을 가져다 줄 즐겁고 생산적인 일을 찾고 싶어 합니다. 즐거운 경험과 기분 좋은 것을 향유하게 되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자면 현 상태는 당신이 여러 가지를 요청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이 불쾌감에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하지만 불쾌한 상태에서는 요청한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쾌하다는 것은 역방향을 향해 있다는 뜻인데 당신이 요청한 것은 모두 순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과 돈에 관해 순방향 사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는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십시오. 금요일에 급여를 받을 테니 그때가 되면 돈이 좀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겠지만 그것도 잠시뿐일지 모릅니다. 당신도 평소에 일이 일어나는 방식을 알기 때문이죠. 급여를 받으면 며칠간은 돈이 있지만 돈을 금세 써버려서 다시 불편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꺼림직한 것은 당장 돈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쓸 돈이 없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릴 때 좀 더 열심히 생활해서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하기와 괜찮은 직장 등을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때 부모님이 좀 더 넉넉하게 뒷바라지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가족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당신이 참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분개할지도 모르지요. 돈 관련 주제는 뿌리가 깊고 많아서 그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바라는 길을 알게 되었다 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예리하게 느낄 때 시간을 내어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노력할 때마다 저항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저항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에 연결되어 있는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조차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감정을 진술합니다. 그런 뒤에 순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진술을 다르게 해나가십시오. 금요일에 급여를 받겠지만 월요일이 되면 금세 돈이 떨어질 거야. 난 여유롭게 사는데 필요한 만큼 벌지 못해. 이것이 현재 당신의 위치입니다. 현재 상태지요. 하지만 노력하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게는 일자리가 있어. 그런데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일을 얻기가 힘들진 않았어. 비교적 쉽게 얻은 편이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어. 정말 원한다면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앞서보다는 아주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그 정도만 달라져도 더 나은 생각을 떠올리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는 이 일도 괜찮아 보였어. 더 나은 일자리를 바라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바뀐 것 뿐이야. 원한다면 더 잘할 수도 있어. 마지막 문구는 앞서 나온 문구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그것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제 마음 편해졌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도 수입이 괜찮은 것이 있어. 저 사람이 많이 벌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누구나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많이 있어. 가만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잖아. 자, 오늘 당신의 돈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파동은 몇 분 만에 대폭 변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느끼던 방식과 지금 느끼는 방식이 무일품과 수십억처럼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연습해야만 일관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연습했듯이 돈을 좀 더 자유롭고 마음 편하고 심지어 익살스럽게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것을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 신경을 쓰게 되어 다시금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위에서 연습한 대로 기분이 나아진 상태에 잠시 머문 후에 기분을 보고 자신이 순방향으로 향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순방향 쪽으로 생각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매우 짧은 시간에 자신의 소망과 파동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책 함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실제로 재정 상태가 그런 파동의 변화를 반영하여 바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돈이 아주 쉽고 풍성하게 흘러들어와서 그토록 오랫동안 돈을 멀리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질 것입니다. 계속 기분이 더 나아지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느끼십시오. 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걸 할 돈이 충분히 있어. 값비싸고 훌륭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 이제는 무엇을 원하든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아.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만 하면 그것이 내게 올 거야. 이제 남들의 재정 상태를 보며 손쉽게 벌었다고 부러워하던 비결을 나도 알게 되었네. 이제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발화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줄 적절한 상황도 일어나는 법이야. 어떤 길로 가야 가장 행복해지는지 언제든 알 수 있어.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어. 길은 여러 갈래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모두 내가 바라는 경제적 성공에 다다르게 해줄 거야. 이제까지 위에 적은 내용을 따라오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이해하려고 시간을 투자했다면 당신은 큰일을 해낸 겁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지요. 당신을 살면서 찾아오는 경험 덕분에 현재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방향 사고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도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당신은 가장 쉬운 길을 찾아내고 삶이 무한히 나아질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정적 상태에 관해서 멋지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책춘함을 통해 또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가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값비싼 차 좋은 집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걸 비주얼라이제이션 상상하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내가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성취든 그것들을 통해 내가 근원적으로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나의 근원 욕구를 찾아내서 그 욕구가 모두 다 만족됐다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벤츠 마이바어를 타고 싶다. 근데 벤츠 마이바어를 타고 싶은 게 아니라 가만 그 안에 욕구를 보면 나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싶다. 뭐 이런 욕구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의 상징이 그냥 벤츠로 나타났을 뿐이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욕구를 원한다는 거를 아 내가 존중받고 싶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I am 존중 내가 바로 존중이구나 타트바마시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 느낌 그것에서 오는 존중감을 내가 충분히 느낄 때 벤츠가 아니더라도 나는 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초연함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존중받는 내가 바로 존중이라는 그 느낌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here and now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의 것들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정성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벤츠가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벤츠보다 더 좋은 곳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초연하면서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을 익히는 것 이게 이제 책춘함 4학년 라체코에서 또 집중적으로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무엇이 됐던 사이토이토리시가 진지하게 즐거운 삶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던 진동수를 절대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아니면 아브라믹스가 feeling good 기분 좋게 느끼라고 이야기를 하던 매 순간을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던 자 이 모든 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몸에 익히시면 익히실수록 여러분의 삶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